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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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rs 생명수의 조언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수의 응답을 받게 된다면 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세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자랍니다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육신 상태도 나타나고요 현실의 세계도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생명수의 응답들을 날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최고로 자라나면서 그때 우리의 모든 죽었던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 생명수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자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생명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 시대를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은 다른 것으로 열려지지 않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 속에서 시대를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그 흐름들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모든 것을 회복되는 축복을 에스겔 선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도 보면 37장과 또 47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로노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자에게 주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노 포로되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도록 하겠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바벨로노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기는 커녕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리에 바벨로노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제 이래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들어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로노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깃던 지성소에 바벨로노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완전 성전을 흐트러버리고 성전에 김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술잔만 들어 먹고 잔치를 하고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밑바닥치는 아니 구약시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던 그 지성소에 군대가 들어와서 공격해서 완전히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모든 것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게 37장과 38장에 아니 4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37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이미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 마른 뼈들의 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마른 뼈들조차도 온 곳으로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실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도 생명수의 응답들을 받고 누리려면 지금 나와 세상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어 있던 것처럼 그들은 먹고 사는 생활에는 변함이 없고 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만 그들의 영직실상은 마른 뼈처럼 지금 나의 모습도 지금 우리의 모습도 지금 세상의 모습도 어떤 면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과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간쯤에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은약을 기준을 가지고 보면 모든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감의 근세 아래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마귀가 걸어놓은 얼무와 틀과 함정에 딱 갖춰져 있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우상을 가지고 또 문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완전히 혼동 가운데 빠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창교 이전에 있었던 허감과 혼동과 공허함이 지금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면서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만큼 많은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무너지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층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가치관들이 아예 완전히 타락한 무너진 이런 말에서 죄송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저주받은 가치관으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어려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학도 발달하고요 또 물질문명도 발달되어 있고 갈수록 최첨단 시대량에서 나아가고 있고 모든 게 풍요롭고 앞서가는 시대인데 다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학자들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과 성교사람들도 많고요 또 나름대로 멋있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세계교회는 채켜놓고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와 관계 있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죠 지난주간에 한주간에 거의 교단총회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큰 대형교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단총회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교단총회 때마다 통계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교인수가 통계가 나와요 각 교단별로 교인수에 대한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지난주 진행되는 교단총회에서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연합해서 내놓은 결과인데 21만이 교인수가 감소되었어요 줄어들었어요 21만이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인수가 감소되었다 당연히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를 팔기 위해서 내놨는데 장의자가 나왔는데 사갈 사람도 없고요 처리가 불가능한 것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재앙의 역사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금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양에 다 있는데 발전하고 발달하고 다 있는데 한 가지 보금만 빠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토의 필연적인 이유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땅에는 보금만이 답입니다 그리토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 하나 안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가 길이고 예수만이 답이다라는 것 이 하나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야 됩니다 이 사실에서 분명한 결론들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교회조차도 힘들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륭한 경건의 모습들은 있지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디모델우스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전혀 현장에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실정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현장에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믿는 성도들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속임수가 성경에 나오고요 창세기 6장에 내필임 시대가 등장하고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뉘에즈 운동과 또 프리멘션 또 바벨타 사상이 성경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성공 그게 과연 성공일까요 창세기 3장 6장과 11장의 그 흐름 속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공일까요 그 속에 나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험적으로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현장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즘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뭡니까 가짜 뉴스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내뱉은 그 한마디에 시험에 들고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악한 사단의 손에 완전히 영적인 상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거짓말 속임수는 더욱더 일어나게 되어 있고 잘못된 헛소문과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들로 세상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의 세상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이 열려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이 사실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가 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보면 볼수록 진짜 이 땅을 나가는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되어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탄식하신과 하나님의 소원이 그게 담겨지심을 보게 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생기가 불어오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이 땅의 세상의 시대에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지는 만큼 정확한 답이 무엇인가가 붙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혹이나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하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의 문제가 진정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답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 보는 눈과 함께 세상에 유일한 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답인 복음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야 합니다 이 축복이 열려지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수의 응답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영안이 열려진다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게 돼 있어요 영안은 뭐라 했습니까 현장의 영증인 상태 복음과 그리스도 관점으로 현장을 본 영증인 상태와 그것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영안이라고 있는데 그 사실의 눈이 열려지는 만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받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닷물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바다에 대해서 나오고요 9절에 바닷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나 바닷물을 이야기할 때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상징해요 현장을 상징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에서 폭풍이 만들어지잖아요 태풍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바다 바닷물 이 부분들은 세상 현장들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신의 물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넣더라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강물이 흘러넘치니까 강 좌우편에 식물이 많아지고요 강물이 흘러넘치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강 좌우편에 고기가 많아지고요 고기가 많이 생기니까 저절로 어부가 나올 수밖에요 오늘 본문에 읽은 성경에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 좌우편에 강물이 흘러넘치니까 가시를 맺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는 무엇을 말할까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47장에 나를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내게 청량하라고 물을 청량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내게 물을 청량하라 내게 물을 청량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니까 소망 없던 모든 문제들도 또 미래도 없고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던 그 현장들이 나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현장이 살아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강단이 중요해요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우리 김진혜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단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추혜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추혜종을 기하기에게라 그런 말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결국 추혜종을 통해 말씀이 흘러나가게 되고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모든 현장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강단이 중요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생수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강단에서는 오직 생수이신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물론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교훈적인 것 도덕적인 것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6기를 보면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본 것이 온 것이 아니다 했어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했어요 거의 모든 경우 강단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들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갈수록 영직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생수이신 그리스도만이 이 강단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생수이신 그리스도만이 증거됨으로 말면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다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새마을 운동하면 안 되고요 사회 운동하면 안 되고요 구제 운동하면 안 되고요 많은 좋은 것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사실 진짜 교회는 복음 가지고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만 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운동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허감 근세를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강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교회에 인도받고 있느냐 응답이 중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강단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 듣기 위해서 했는데 강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들립니다 안 들려질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리고 주의 종들과의 관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잘하기 위해서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강단도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구절해 보세요 구절해 47장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분승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여러분 교회의 응답을 받고 강단을 신뢰하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아니면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오시기 전에 오 600년 전에 근데 오 600년 전에 보여주는 이 환상이 마지막 승치되는 날이 오는데 승치되어지는 부분들은 언제냐 마지막 날에 승치되는 부분에 오는데 그게 게시록 22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게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게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47장에 똑같은 말이에요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성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 성소를 말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결국은 생명나무 만들게 되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47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약재로가 되리라 망국을 치료하는 약재로가 된다는 같은 말이에요 자 500년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스겔 순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에 성취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붙잡혀져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성례하도록 답을 주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지막에 성취될 역사를 놓고 오늘 내가 누려야 될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죠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것도 영원히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500년 600년 전에 예언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마지막 때 성취됩니다 그러면 오늘 현실적으로 내가 누릴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내 한 사람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배의 성공과 함께 왜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예배의 성공과 함께 하나님과의 은약적인 관계가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내 혼자의 그런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다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최우선으로 가장 귀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교회의 응답과 함께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내 한 사람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기중한 축복된 역사라 바로 내 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될 때 나로 말면 모든 역사들은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결국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들어가서 청량을 해보니까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뭐요? 헤엄쳐서 가지 못할 정도로 물이 가득 찬다 했어요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걸어서 설명을 하기를 개개인의 영성의 수준이다 우리가 설교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발목에 차는 신앙 어떤 사람은 무릎에 차는 신앙 허리에 차는 신앙 또 너무 성령 충만해서 가득 차여져서 말씀이 완전히 인도받아 나가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개개인의 영성의 수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좋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진짜 물이 가득 차서 그러면 내 힘으로 수영치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뜯게 됩니다 수영하는 데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늘 수영하는 데 가면은 개구리 수염이에요 그걸 개수염이라 하죠 온갖 힘은 다 빠지는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개수염이에요 그런데 진짜 수영 잘하는 사람은 그냥 누립니다 몸을 맡겨버려요 몸을 맡겨요 그러면 저절로 몸이 물에 붕붕 뜨죠 처음에는 물에 안 떠가지고 이게 자꾸 왜 안 뜨냐 싶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아예 맡기면 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말씀의 여러분 모든 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물이 가득 차서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이 가득 차와가지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생명수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또 나는 생명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을 말씀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 생명수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그로말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그게 7절 8절 9절에 나온대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흐름과 문화를 바꾸게 되는데 그게 10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 하나국의 성도들 진짜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바되어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 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런데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11절에 보세요 진뻘과 개뻘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진뻘과 개뻘 여러분 강에서 바다로 흐르는 그 사이에 보면 벌들이 만들어져요 인천공항 가는 길에 보면 여러분 그게 인천 대교를 지낼 때 보면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그 사이에 뻘이 있어요 뻘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늙은 면적에 뻘이 있어요 그건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닙니다 그건 죽은 땅에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뻘과 개뻘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담당해야 될 어떤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운동 이런 데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살펴볼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진뻘과 개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한 발짝은 교회 안에 들다 놓고 한 발짝은 세상에 걸치고 있고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양다리 걸치는 것 그거는 되살아나지 못한다 라우디아 교회 게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자디도 안고 뜨겁지도 않다 했어요 그래서 책망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 말씀에 맡겨가지고 말씀을 이끌려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한쪽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폼을 내면서 교회에 걸쳐다 놓고 한쪽은 세상을 향해 있고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그건 신앙생활을 델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현장을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영적 흐름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현장 문화와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7절, 8절,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시들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새 열매 시들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새 열매 무엇을 말합니까? 시들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새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잎사귀는 뭐요? 약 제로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에 집중하며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받게 될 때에 여러분은 걸음걸음마다 시들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망국을 치유하는 망국을 살리는 축복된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계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성문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을 우리의 현장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교회와 우리 개개인들, 성도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또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온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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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